남자의 유머가 여자를 뜨겁게 만든다. 첫 번째 유머 감각이다. 진화 심리학자 데이비드 버스의 연구 결과는 남자가 여자를 유혹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술이 바로 유머임을 말해준다. 이 연구에 참가한 여성은 말한다. 침대에 함께 편하게 누워서 웃을 수 있다면 섹스가 더 즐겁고 행복해지죠. 유머러스한 사람과 있으면 생소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도 함께 웃어넘길 수 있다. 침대에서도 마찬가지다. 색다른 것을 시도해보고 싶을 때 상대방이 어색하게 나오면 어쩌나 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. 그래서 더 솔직하고 즐거운 섹스를 할 수 있다. 또 다른 연구에서는 우리가 이성에게 끌리는 순간을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했다. 싱글 남녀들을 두 사람씩 짝지어 대화하도록 했는데 결과가 상당히 흥미롭다. 남자는 자기 이야기에 잘 웃는 여자에게 끌렸고 여자는 반대로 자기를 웃게 만들수록 그 남자에게 끌렸다. 유머러스한 남자는 센스 있다는 인상을 준다. 다른 사람을 웃긴다는 건 사실 대단한 능력이다. 일단 감정입이 가능해야 하고 상상력을 통해서 상대방의 반응을 예측해야 한다. 특히 기승전결이 있는 유머를 구사하면 굉장히 똑똑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.